오늘의 얘기 차례는 이거입니다. 이거 드릴게요 하다 말았네요. 왜 안되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모르겠어요. 어 네 이거는 잘 안되네요. 어 네 그냥 이걸 해야겠어요 이거 머리카락 해 이거 머리카락 안될 것 같은데요 삼손의 머리카락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 여기 삼손이라고 써있습니다. 어 이렇게 나오네. 그럼요. 어떻게 해야 되요. 이렇게 해야 되요. 이렇게 해야 되요. 아 네. 아 limit 너는 사오리에 있는 아이들 모든 게 친구들에게 죄송합니다. 아 사오리에 그럼 나만 너무나도 curious 아 사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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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음 페이지에 남겨있어 내 sonra 존 Bean 목에 주의한 일을 못 마시지 않게 그리스도를niive 그 주의한 일을 못 마시지 않게 그리스도를 다가서 시절할 수 없이 시절할 수 있게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가지? 세 번째, 포도를 마시지 말라. 삼숨에게. 세 번째, 죽은 동물이 삼숨에게 만지지 말라고 하라. 세 번째, 삼숨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이렇게 해요. 벨 inverse mitä? Tus!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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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빼지? 아빠 왜 이 쎈? 아주 단단한... 키위다 라온 어, 하니? 여로? 삼슨... 어, 닿... 아빠 왜 이 쎈? 헤헷 어, 아, 아, 아... 근데 잠깐 말해 보겠어요 저 슬퍼... 슬퍼요 삼슨이 하나 뒤에 말씀을 안들었어요 삼손이 힘이 셌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산들을 풀어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이 맨손으로 막 죽었어요 여기에서 번들이 막 왔어요 그래서 삼손은 죽은 동물이 손에 댔어요 하나님이 죽은 손에 댔 거 죽은 건이 손에 대지 말라고 했는데 죽은 건이 손에 댔어요 그래서 삼손이 슬프게도 하듯이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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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네. 또한 상승하여. 또한 상승하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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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풀어주려고 왔는데 블랙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이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풀어주려고 하는데 근데 아깝게도 삼성이 블랙셋 사람이랑 사람을 좋아하신다 이 사람의 이름은 들랄라에요 근데 이 들랄라 근데 여기에서 어떤 어 그녀에서 근데 삼순의 힘을 삼순의 힘을 아, 아닌데 기다려봐요 죄송합니다 삼순은 딜라일라와의 사랑을 사랑했고 삼순은 왜 삼순은 왜 이렇게 강한지 궁금해 삼순은 왜 이렇게 강한지 궁금해 삼순은 왜 이렇게 강한지 궁금해 다시 물어봐요 삼순은 왜 이렇게 강한지 궁금해 근데 이미 알려줬습니다 삼순은 왜 이렇게 강한지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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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너네벨마더 씻지마는게요 아 아 아 나쁘지 않았어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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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보석이 찼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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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convinced Samson to tell his secret and disobey god by having his haircut 1번 역시 다 맞았어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네 으 으 으 오 뭐 뭐 Samson's hair grew back. The Philistines brought Samson into their temple to thank their false god, Dagon, for defeating him. Samson asked God to make him strong one last time. Samson stood between two pillars and pushed on them. The temple fell down, killing all the Philistines and Samson with them. Samson didn't keep his promises, but God kept his. The Philistines brought him back. 카치의 손을 잃어버리는 거 카치의 손을 잃어버린다 아아아아악 카치의 손을 잃어버린다 다는 왜지? 역시나 예스였어 오늘 해리텔이라는 성격이 아니라 이가 없네 어떠세요 글쎄요 다음에도 봐요 바이 감사합니다